이렇게 허원 헤이 워즈웨어 다 좋다 편한다 얼마나 작녀야? 내가 이 눈에 porn을 영어 좀 해봐 내가 이 눈에 porn을 마이네임 이즈? 아냐 들었습니다 마이네임 이즈 초삼 조삼 여기는 초삼 응 초삼이에요. 초삼. 저희는 중1. 급식 중1. 여기도 급식 중. 근데 여긴 재민. 재민이요.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 중에서는 잘 맛있어요. 급식이. 이거 어떻게 알아? 선생님이 그랬어. 빨리 설명해보라고. 그러면 영어로 얘기해봐. 힘 받는? 재민이에요. 내가 영어로 얘기해야겠다. 니네 못 알아들게. 완전히. 완전히 재민이에요. 완전히 재민이에요. 그리고 2. Where are we going? 너 알아들을 수 있지? 내가 하는 말. 세창. Where are we going? 나 사랑하는 중. 오오오오. 알아들었디. 알아들었디? 세창이. 나, 가니. 내가 영어로 얘기하는데 알아들었네. 나도 그정도 살 수 있잖아. What do you want to do in Busan? 스위밍. 스위밍. 어딜 봐야 돼? 고무를 봐. 아니. coworküm은 첫 다시 타야지. 대구가 있는 곳으로 왔어 대구가 있는 곳으로 왔어 홍계야? 배야? 응? 갔다와 다 왔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움직인다 움직인다 채우고 너희 여보 여보 여긴 부산 뭐 생존일지 인내심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부산 성격 급한 사람들은 유기 못 와요 다 왔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관광대가 저기 있고 숙소가 바로 저긴 한데 못 가고 있어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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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잠들 세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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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찍지? 여러개 있는거 같은데? 포토시그니처는 뭔데? 생략컵같은거야 그게 더 좋나? 저기있는데? 그게 더 낫다고? 확실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도무가 예전에 스무살째 부산의 광안리 불꽃축제를 보러 왔었지 군대가서 헤어지던 것이고 군대가서 헤어졌지 못만난거지 이거 되게 귀엽다 너 나중에 큰 친구들이야 언제 크나 싶어서? 곧 클거야 저기 편지 쓰면 1년 뒤에 보내준는데거든 우리도 가서 편지 써볼까 자기한테 주는거야? 상관없어 네 친구한테 써도 되고 1년 뒤에 근데 준대 도망이 형 너무 좋아요 조카는 열심히 사진찍는데 반려목장 왜 젖었어? 어? 저기 터트리면 안되나? 터트리면 안되나보다 시티 뷰 열심히 춘춘해요, 춘천. 손을 또 딱 잡았어. 딱 잡았어. 무슨 사람들은 바다 오이색인지 몰라. 나는 손님들 덕분에 대학하다고 해보지. 슬쩍 보지. 요트 타다. 도착했어요. 힘들게. 요트 타러 가는 중. 한 애비 승리졌네? 다 너무 꾸미고 왔는데? 아니, nobody cares라고, nobody cares. 이거보다 근데 좀 더 클걸? 진짜 병아리 같아, 우리. 유치원 선생님 따라가는. 어른들이. 안녕하세요. 앉아서 찍으시면 되는 다리 작가이고, 하나, 하나, 하나. 오, 아저씨 센스 있으시네. 네, 찍으시면 돼요. 무서우신 분들은 안전하게 그냥 앉아서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 진짜? 하하하하하하 아저씨 센스 있으시네. 마트 나가실. 좋은데 einzel蘇 점점 2일 마치 beat. uw 준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너무 숙소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시끄럽네 저기서 대충 편의점에서 사온 걸로 때우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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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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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회 왜 안 먹는다고. 아니 이거 왜 안 먹는다고. 마셔야 되나? 아까 말했는데. 말해봐 나지. 할아버지 횟집에서 머리 자르는 거랑 진러덤이랑 꼬리 자르는 걸 받기 때문에. 됐어? 그게 징그러워서. 불쌍해. 불쌍해. 생선이 불쌍해서. 근데 왜 나한테 먹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서. 근데 오징어는 먹잖아. 오징어는 내가 안 받기 때문이야. 오징어는 내가 안 받기 때문이야. 그럴 게 어딨어. 오징어는 이 악몽을 먹는 거야. 아무런 관계가 다가니까. 이들려, 아니다. 아니다. 아직 안 맞는 식품은 안 하고죠. 이따 일어 봤고ateg 다가니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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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